역시 마주칠 사람은 어떻게든 마주치게 되어있나봐요.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고 결국 또 사랑에 빠지게 된 걸 보니까. 네가 아는 저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해? 기왕 알게 된 거 힌트 하나 주고 가. 나중에 선물 같은 거 할 때 미리 알아두게. 아버지요. 엄마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사오는 꽃 한 송이. 그걸 정말 좋아했어요. 이게 뭐예요? 선물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. 겨우 이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고. 선물한테 선물 다 받아서 뭐 하게요? 아. 그건 그래요. 선물. 선물. 근데 그 타임머신은 이제 끝난 거예요? 딱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만 있어요. 그게 어디든. 그 타임머신은 이제 끝난 거예요? 혹시 내일이 5월 16일인 거 알아요? 나랑 같은 생각인 건가? 만약에. 만약에 딱 한 번만 더 다녀오면 어떨 것 같아요?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다녀올까요? 이번에는 확실하게. 한 번만 더 다녀올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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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다녀올게요.